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태빈 꼬마 엘리 오늘은 꼬마 엘리와 함께 할리갈리 파티를 하고 놀아볼거에요 할리갈리 그럼 파티할 준비 됐지? 렛츠 파티타임 꼬마 엘리 할리갈리 해본적 있어? 음 기본 할리갈리 해봤어 아 근데 이거는 할리갈리가 아니라 할리갈리 파티야 할리갈리 파티? 어 그래서 뭔가 좀 어려워졌는데 오빠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그래 일단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레몬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게 자주거든? 자주도 있어 색깔로 보여줄게 레몬 딸기 바나나 이렇게 자주가 있는데 이게 색깔이 같거나 들고 있는 악기가 같거나 그리고 과일이 같으면 내면서 딱 누르면 돼 아 과일 종류가 같으면? 응 그리고 여기 있는 자두는 좀 특별해 네 이 자두는 그냥 나오면 누르고 가져오면 돼 이 자두는 순발력 게임인 거지 이 자두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딱 갖고 오면 되지 그렇지 알겠지? 그럼 오빠가 지금 카드를 반반 나눠 놓을게 알겠어 처음에는 누가 내든 상관이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할까?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엘리가 이겼다 그래 짠 짠 어? 색깔? 엘리가 먼저 눌렀어 빠른데? 말은 오빠가 먼저 했다 오 그래 이렇게 색깔이 같으니까 엘리가 가져가고 이걸 맨 뒤로 두면 돼 그럼 오빠 낸다 카드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악기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악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오 딸기구나 딸기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어떻게 딸기고 딸기지? 똑같이 생겼어 오 뭔가 미묘하게 다른데 엘리 엘리 딸기 좋아해 그럼 엘리야 얍 아 기타 세상에 그냥 누르면 이기는 거 같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누르면 되는 거 같아 셋 중에 하나는 다 맞는 거 같아 아 그치 그럼 우리 조금 어렵게 알면은 악기로만 할까? 색깔이랑 과일로만 할까? 어 세 가지가 있잖아 어 색깔이랑 악기가 맞든지 어 색깔이랑 과일이 맞든지 이렇게 어 두 가지 맞는 거는 다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두 가지만? 그래 알겠어 어 꼬마 엘리 너무 힘들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오빠가 달달하고 완전 맛있는 거 준비했어 뭔데? 잠깐만 기다려봐 어 짠 오 이거 과일 젤리야 우와 완전 진짜 대박이지 우와 예뻐 예쁘고 한번 이거 냄새 맡아봐라 음 완전 향긋하지 상큼상큼 이기는 사람이 이 과일 젤리를 이렇게 한 주먹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우와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꼭 이겨야 되겠지? 오빠가 카드를 지금부터 나눠줄게 알겠어 응 쓴다 후 자 이기는 사람이 사탕 한 주먹이야 젤리 한 주먹 어 후 후 에이 우리 넘어가 버렸다 아 후 후 후 후 아잇 아니야 질렀다 후 아 후 아 아 아 이건 다 엘리꺼 엘리 오빠 카드 지금 네 장 정도 밖에 안 나 네 장 남았어 엘리가 이기겠네 엘리 알았어 여기 어 가루 가져갔네 이렇게 늘려가는 거야 응 누구 차례지? 오빠 차례 지지 않겠다 엘리 지지 않겠다 몇 장 남았지? 뒤로린 3장 천천히 해볼까? 자 자 자 자자자 없네 어 챙겼으니까 내 거야 엘리 나 원래 카드 없었어 없었어? 응 이번 판은 엘리가 이겼으니까 엘리한테 오빠가 과일 젤리를 줄게 네 엘리한테 한 주먹 그럼 이번 판은 1대 0이고 다음 판으로 이거 다 가져가기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럼 이번에 오빠가 졌으니까 오빠부터 시작할게 네 엘리 얍 이거는 비디오 판το 잊길래 그건 얘기했어 비디오 판다 아 엘리가 이겨네 아 오빠구나 다시 봐 엘리가 이겼어 그래 한 번 볼까? 어 아 엘리가 이겼네 엘리가 이겼잖아 아 오빠가 방금 빈forder 제대로 못 봤어 아 야 앞 갑자기 떨어졌니? 천천히 얍! 얍! 빨간색 바나나! 지금 머리에서 오류가 났어 컴퓨터에서 갑자기 여러 개의 화면을 막 돌리는 거 같아 케빈 오빠! 큰일 났어 왜? 머리에서 연기가 나 머리가 너무 뜨거워 와 이건 진짜 완전 머리 뜨거워진 느낌이다 그러면 오빠 발 한번 시작해볼게 어 정말 오류가 났나 봐 어떡하지? 젤리 하나 먹을래? 어 그래야 될 거 같아 엘리 거 하나 주는 거야? 어 브로콜리 젤리만 엘리 나 이거 싫어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엘리 나 이거 먹어? 어 나 저기 자 먹으면 바로 시작이야 귤 모양 주면 안 돼? 귤 모양 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먹으면 바로 시작이야 자 시작 아 싫어하는 맛이야 싫어하는 맛이야? 그러면 그거 빼고 먹어야겠다 어 됐네 봐봐 정신 차려졌잖아 그러니까 오 효과가 좋은데 그거 못 빤다? 얍! 아이 저걸 뺏었어야 되는데 아이 정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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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로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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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자두가 날 살려 자두가 친구들 캐빈을 살리고 있어요 자두가 캐빈을 살리고 있어 끝나지가 않네 이렇게 얍! 이렇게 하하! 색깔의 색소폰이었는데 지나갔다 아 그러네 이렇게 얍! 아이 이렇게 친구들 자두가 캐빈을 한 번 더 살렸어 우와 이거 뭔가 억울해 아니야 한 번 더 해 얍! 역시 노란색인데 으야 빨간색 불타는 바나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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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으로 줬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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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바로하자 오빠 할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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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때로는 끝날 거 같아요 얍 얍 알잖아 이거 뭔지 이야 으악 대역전극 성공 와 친구들 오늘은 꼬마 엘리와 함께 할리갈리 파티를 하고 놀아봤어요 꼬마 엘리 재밌었어? 재밌었어 스피드왕 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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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이를 아랫 분명하게 몇 개 rito atz